툭툭 어 유튜브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제 턱수염 스타일 바꿨거든요? 되게 불편하게 했네? 그지같이 데드아이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가 하이라이트됩니다.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 한 번 더 알려주나보다. 노오란 레인코트에 샹디니 이거 왜 오른쪽 안 돼요? 이거 라인 따라 가기 아 더블클립구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잊지 못하네 저 이제 착한 엔딩 볼 거거든요 지금 여기 아래 보이죠 요게 그 해골 표시가 없어야 돼요 착한 엔딩 보려면 아 그리고 여기 아이템을 그리고 한번 먹어주고 빌 지금 그리고 몰리가 죽었어요 장총 아줌마한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동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치도 좀 계속 혼자 막 연설하고 있고 뭔가 좀 뭔가 광기에 어 막 휘몰아 그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가고 있다는 느낌? 이 장총 아줌마 수장 그림셔 네 요거 그것도 없네 이제 도네이션도 없네요 막아놨네 더치가 듣지도 않아 음식도 안만들고 뭐야 고기 이거 줄게 없네 여기 가면 피어슨을 소환할 수 있구나 말걸면 몰리가 배신했다고 하는데 막 그 핀커튼하고 애들이 갑자기 쳐들어 왔거든 우리 있는데를 근데 어떻게 알고 온거야 몰리가 자기가 했다고 한거야 근데 정신이 불안정해서 이상한 소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배신했다고 하는데 배신했다고 호소하는거지 이것도 다 접었네 여기서 보급 못받네 하긴 도네이션이 막히니까 할게 없어 시행댄이 시행댄이 진짜 거의 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집착 집착 집착적이고 이거 뭐 뭐지 기능도 제공을 안하고 플레이 타임도 꽤 길어졌고 플레이 타임도 꽤 길어졌고 플레이 타임도 꽤 길어졌고 오늘 못 끝낼거 같다고? 흠흠흠 최소 최소 10시간 10시까지 하면 8시간 할 수 있는데 덜룩이 착한.. 착한 행동 하겠습니다 이거 걸.. 이거 타고 다니면은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 부딪쳐서 연병떨어 인사 한번 하고 인사 한번 하고 쭉쭉 올라가는데? 아래 보여요? 쭉쭉 올라가 쭉쭉 친절하게 미소 짓는 사람들 보니 기분이 좋은걸? 야아 착한거 올리는거 덩어리들 여기 잔뜩 있네 뭉치들 인사 받아 다 평판덩어리 평판덩어리 평판뭉치즈 야 부딪치면 안돼 조심해 조심해 굉장히 노동지겹적이네 네 어? 뭐라고? 멋있는데 수염? 내꺼랑 합치면 되겠다 수염 멋있다 얘 내 남은 블럭을 찾은거 같애 내 남은 블럭을 찾은거 같애 내 남은 블럭을 찾은거 같애 어 빨간색이 됐어 아 이 새끼가 내 수염에 합치면 돼 내가 진짜야 내가 내 수염이 진짜야 펀치 때리까맞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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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뒤지면 안돼요 여기서 이 악물고 참아야돼 갈게 갑니다 아니 잠깐 쓰러진거처럼 뭐해 일어나 나 먼저 간다 나중에 봐 요렇게 말해주고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멀어져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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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차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어 넌 좋은 곳에 먹으러 가고 먹으러 가고 모르겠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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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이 더 나아가 더 나아가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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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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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인사받고 가세요 도시 안으로 들어가죠 말탄사람들은 잘 안받아준다 인사를 응 알갓 쵸 안녕 알았다 아 안녕 네 사랑이 여기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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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열어줄래요? 이런거 잘 두려워야돼 경찰이 안보이는곳에 있을수있어 앗 약먹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잔뜩있다 여기있다 근데 왜 안올라요? 오르는거 맞아? 뭐야 여기있다 뭐해? 사과도 올라가요? 이렇게 짱박혀서 쉬는구나 쉬는시간에 지금 길바닥에 다 앉아가지고 지금 길바닥에 다 앉아가지고 가빈의 친구 가빈의 친구 모자가 멋있다 모자가 멋있다 수염도 멋있는데? 가빈의 친구 가빈의 친구 가빈의 친구 아 왜 안차지? 짜증나게 짜증나게? 미션있다 저거하자 가빈의 친구 가빈의 친구 가빈의 친구 가빈의 친구 가빈의 친구 뭐해? 진짜 뭐라고 하는거야? 유럽의 놀이터? 아니, 저는 정말 지니어스가 포커가 있는거에요 제가 말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잘하는 것 같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 그 말 말하는거에요 아니 아니, 그 말하는거에요 아니, 그 말하는거에요 잠수함인가 보다 아 조종하나봐 이걸로 아아 RC RC 전기로 하는 뭐 그런건가봐 그죠? 아아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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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ством 하아 하아 네 나 제 공 자 넌 잘 잠시만 긴장 짠 agn약 아uren 아, 지금 알지? 아직도, 아랫동안이 안 와요. 그냥 객장한 대신이 남은 이승. 대신이, 대신이, 대신이... 대신이, 대신이! 인천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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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8년 니콜라 테슬라가 무선조종보트 씌워놔 응? 내가 처리해야겠다 응? 응? 내가 옆에 있어서 방해가 됐네 짜고 했다는데 왜 이 항목을 나한테 시키는거야? 오해받게 손에 구는다 무기관은 기름에 불꽃해 마라 세상으로 시키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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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도전하지만 그는 엔지에 있는 것같은 것 같다. 8개가 가면 되었다. 한 범에 를 담아던 곳에 앉아있다. 내가 한 번에 이를 낸다. 안은 안없이 죽음. 저의 삶을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죽음이 죽음. 그가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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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음, 그치지 않지 모르겠지 거기에! 하하! 예! 네네! 그치지? 이제 공기 전에 그치지 않다 그치지 않겠지 근데, 이치지 않겠지 만약에 아무것도 그치지 않겠지 그냥 별거 없어보이는데 조슈! 이 스마트폰을 파괴하라고? 이거야? 하면 안돼 설치했으면 빠져야지 대학원생 대학원생 솜 아 잘못 맞추면 배에 맞추려고 했나보다 내 인수에 맞춰야 해 하면 부터는 깨풀어 이해가 해? 찢어진다 시정적으로 찢어진다 하지만 너는 찢어진다 그리고 찢어진다 찢어진다 금액이 적Ps 그리고 글자의Les을 강점하게 유행しま bi 하지만 이건 안 Lehkot? 너무 힘들다 나는 그런가? prepared 제 말한EC 어떤 찢어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지? 어? 도버에 가는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나 보다 어? 도버에 가면 할 수 있나 봐 어? 착한 일? 착한 일? 됐어? 이 사람은 갔네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아 터지는구나 가져갈 수 있나 해서 아 왜냐면 지금 안 가져가면 다음에 없어질 거 아니야 저게 다 사라졌잖아 봐봐 아 저기 아 없네 미션이다 합시다 도버 힐? 도버 힐이 어디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북부 뱀 끝? 없네? 아 안 간 데가 많아요 내가? 이거 아직도 안 했다 나 처음 했을 때 한 건데 이거 그 총쟁이들 그 그 취재하는 거야 총쟁이들 취재 서브캐를 좀 어차피 해야잖아 나 그 착한 엔딩 보려면 서브캐 서브캐 위주로 좀 해봅시다 CC 뭐지 감중해 아오 뭐야 아 이게 억가 안 되니까 시스템이 경찰이었어 봐 제가 이 양로구 못 본 척 해가지고 다행이지 제가 이 양로구 못 본 척 해가지고 다행이지 인사하고 여기 미쳤다 여기 사람들 진짜 많아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오고 저녁 하하하하 대도시야 대도시 안녕 하하하하 안녕 하하하하 왜 안녕 경관이 이렇게 머리를 기렀지? 경관 같지 않게 안녕 하하하하 오 올랐다 올랐다 여기있어? 해외! 나 여기있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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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왜 그 말 Ausgrenzi윤을 해? 왜냅랑 사회에이그가 버리지 않나? 저한테는 젊은 한이나 흐희로 썩어져요 그럼, 내 친구서부터 장면스까지 가사사사사사과 바이러스에 일어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준아의 이쁠로 이리와 하는 이에요 당신이 전부 다 젖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도 뭐 모티브가 되는 사람 있나요? 고갱? 이름이 고갱이야? 이거 쉽게 끝났네요? 막 뚫린다 뚫려 폴 고갱은 모르심? 폴 고갱님? 폴 고갱님? 메인 해버리네 나도 모르게 폐병 걸렸어요 어 다리 들고 질질 끌어 저씨 괜찮아요? 저씨 괜찮아요? 저씨 괜찮아요? 저씨 괜찮고 저씨 괜찮아요 저씨 괜찮아요 ㅋㅋ 시간이 없어 착한 사람이네 생진이에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어이구 포도주스가 아 나 끝이 안좋겠는데? 착한 행동을 볼 수 있을까? 공통 이벤트 같은데? 아 명예가 높으면 이게 안돼요? 포도주스 안나와요? 이보시오 선생 왜이렇게 혈색해졌어 어구 표정이 진짜 안좋아 눈 충혈되가지고 아 진짜 아파보인다 진짜 아파보여 어떻게 이 아파보이는 그래픽을 연출했지? 편하게 먹고 따뜻하고 어? 건조하게 책이 다 안되는데? 씨바 옆에서 담배피는데 이게 어? 어? 아 건조하게 만드는건가? 폐아파 죽겠는데 간배피고 있어 디질래? 주사 주사 개쌀벌해 쌀벌하게 생겼어 10달러 10달러 돈 없으면 이거 치료 안됐나? 어 나 안좋아 나 상태가 너무 안좋아 나 상태가 너무 안좋아 일로가자 그러면서 떠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말하나봐 여기저기서 이 심리의 왕들은 이 심리의 왕들은 커신들이 그.. 돈 받을때 그 여자다 여자죠 전에 봤던 또 이것도 명예 낮아서 그런가? 명예.. 높으면은 좋은 얘기만 해주나? 뭐야 저건 너구리가 아 늑대 나 명예 낮아서 또 늑대 나왔네 아씨 쉐이디 쉐이디가 존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에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나 착한 엔딩 봐야 되니까 서브 퀘스트 먼저 합니다 요거 한번 돌까요 아 이거 오라고 했어 아니네 스트라우스네 요거 나 요거 한번 해보시면 돼 자서전하는거 나 이거 근처 갈데가 없어 발렌타인 스트라우스 제일 많이 올라 이거 나 그 결핵 그거 보고나서 나와가지고 많이 올려주는건가 보다 그러면은 일단 저 나 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 어 또 생겼어 여기 대충 일치고 아 이거 다 떨어졌어 치 치 취재하는거 하자 대충하고 아 뭔데 아 사진 찍는거야 안 찍어 이츠 사진도 찍어 이층이야 어 담백하다 아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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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 피부병 생겼나봐 어 개가 나 따라다녀 개 안따라오네 어 어 여기 작은 음악회가 헬로우 매임 헬로우 매임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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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하니 어 헬로우 다시 다시 한번 해줘요 알겠어 알겠어 갈게 여기서요 해 미안해 해 하라고 흐흫 좋았어 목격이 목격이 생기네 야 니네만들어? 어? 아이씨 경찰 오기 전에 가자 아아 쟤 온다 경찰 온다 말 좋은데? 자전거 전용도로 이거 좋은데요? 사람도 없고 철도 전용인데요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어차피 난 거기로 갈라고 했어 자서전스러 점프가 안된다 옆으로 가는거봐 오케 안녕 야 여기서 캠프할거야 어? 새벽 그런거야? 오케 결핵 맞네 너 결핵 아니지? 어 여기 재밌는 것들이 어 캠프 돼 캠프 돼 어 캠프 돼 캠프 돼 바로 튀어 택시 요리도 하면 안돼 사실 요리하면 시간 끌려 아어어 안돼 안돼 휴식 휴식 따나이기 어 없는데? 아 말이 없어서 아씨 펜éro 엔 잔에 덜룩아 빨리 가야돼 덜룩이 있으니까 갈 수 있죠 어? 발렌타인 맞나? 스트로베리였나? 발렌타인 맞죠? 스트로베리였나? 발렌타인 진짜 오랜만에 왔다 초창기에 가고 안가는데 아 너굴모자 한번 할까요? 한번 볼까요? 그거 쓰면 온대 너굴맨 갔으면 만나야지 야 마중 안나오냐? 야 마중 안나오냐? 자 와 슬슬 와 물음표지요 인사 인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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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루토스? 아 나 안그래도 머리 깎아야돼 마침 잘됐다 마침 잘됐다 어 나 눈봐 완전 충혈 됐어 이거 어때요? 프렌치포크 프렌치포크 프렌치포크로 가자 응 어 단정한데? 오 좋은데? 오 좋은데요? 좀 단정하게 잘라보자 이번에 오른쪽 가르마 페이드가 있고 가운데 가르마 페이드가 있어 왼쪽 가르마가 어울린다 나는 포마드까지 싹 아이씨 좀 잘했어가지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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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일이 벌어진다는거야? 아 여긴가? 이 바보.. 바보 형제 아냐? 아아 프로토스가 바보 형제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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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사람에게 조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을 보냈어. 아이고. 괜찮습니다. 가자. 프로토스. 거짓끼나가 다르다 남자를 한번 쳐 보시죠 들어 오는 일을 했잖아 인사 그 때 내 친구는 우리의 것 같다 안 해 안 해 너무 fi인하게 졸려 예전의 눈에 뺏기 나의 뒷approche 너무 치고 형이 너무 살고 예전의 의미 뒤에 누구야 뭐야 형씨 이 자식이 미션하고 있는데 야리고 있어 잠깐 좀 멀리 있다 와야겠다 여기 퀘스트 안 할 거거든요 뭐야 이게 착한 집이네 덜로가 가자 갈대가 있다 가는중에 풀리거든요 아 네비게이션 못어가 덜로가 미안 당근 먹어 여기가 아닌가 여기지 야호 아 왜 왜 왜 엇가 엇가 당했어 뭐야 길에 뭐가 있었나 돌뿌리가 있었나봐 이거 걸렸나 야 덜로가 이건 니가 알아서 해야하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덜로가 내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에팔루사 빗질도 해주고 한번 쓰다듬어주고 빗짜리 입글를 하면 친해집니다 자 일로와 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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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더 가? 알았어 여기까지 이제 오르막길이니까 또 너 이제 그만 오르막길이야 뒤졌다 벌룩이 뒤졌다 추워 이제 좀 추워 아 나 추워요 옷을 따뜻하게 4번이었네 2번이었나? 어 이거다 따뜻하게 이거 하나 먹고 아 이제 좋은거밖에 없어 나 환자니까 좀 많이 먹어야겠다 그치? 좋은거 먹어야 돼 환자니까 나 저거 잡아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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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깨지나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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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그지? 야 이리 너무.. 말하고 너무 빨리 친해지겠는데? 이런데 다니면? 왜 안나와. 왜 안돼? 데드아이가? 데드아이가 안돼요? 어? 아파서 온거 아냐? 안 돼. 휠? 근데 왜 이건 안돼? 키보드가 지금 뭐가 안되나봐. 휠 로만 되고 요걸 안 돼. 캡슐 아그로. 아이씨. 아까 삼성 늑대 있었는데. 설정? 이게 안 눌리네. 캡슐 아이가 고장 났나? 캡슐 아이가 고장 났나? 딴 거는 눌리거든? 아아.. 아아.. 전에 시프트 고정키 하면서 바뀌었나? 아오.. 아아.. 뭐 그런он Is 또 뵈다. Capital 하나 짜리잖아 동물이 많네 여기는 나무잖아 어 민가가 외진 곳에 민가가 아무도 없어 아 처음에 우리 살던데야 여기 여기서 마차타고 이동하거든요 아 여기부나 그래서 어쩐지 아무것도 안 남아있었네 삼성 쓱쓱쓱 똥꼬쪽으로 해서 쭈욱 찢어 다 끝나가는데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다 끝나가는데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신성 일성 너 여기 써라 가죽 망가질라 얜거같은데 얜거같은데 죽었네 흐흑 흐흑 누구야? 당신은 그 안의 학생들의 학생들 아무거나, OK? 그냥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여기에서 못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죽는 이 놈! 어... 얘네는 착한 먹거리잖아 소화 잘 되는 거잖아 소화시키고 소화시키고 델로브가 처음에, 처음에 나왔어야 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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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안 나오는데? 얼굴을...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긁어. 아, 짜증나. 들기가 안 돼. 들기가 안 돼. 얘가 시체... 얼굴이 안 돼. 얼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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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이제 얼굴 나왔다 이제 아니 얼굴 나와도 늦었어 이미 빨리 아 빨리 도전 카메라를 못 들어 애가 너무 뜨거워서 카메라를 아니 같이 찍을라 그랬지 같이 맞고 아니 왜냐면 아까 붙었는데 살아 있길래 지가 질이 답답하기만 아 이거 사진으로 남을거라 책으로 만들거라 이거 잘 해야되요 자화상 됐다 시체 좀 더 가까이 가라 시체 가까이 가면 나 붙는데 불 됐다 와 저 아래 보고 있다 그래서 응 이거 너 release 닫아주구요 법원 아 혼자 이 방을 여기 혼자 써? 법원 이스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뭐야 이게 이거 뭐 어떻게 찾아? 아 얼굴 표시 이거구나? 바위 옆에 얼굴 표시 바위 옆에 얼굴 바위 얼굴 바위 보면 알려주세요 어? 다시 뒤질 수 있어 통조림이다 통조림이다 자 이제 갑시다 카이린 카인 칼 레이크 아 여기로 돌아가야되네 캘러웨이 발렌타인 그거 타고 가자 어딨어 빨리 가기로 가자 보물지도 이 근처 아니겠지 뭐 이 근처 아닐 수도 있잖아요 샤이디 샤이디 집 가면 보물 있음 어 그래요? 플라코 총 주 플라코 총 좋은건가봐 아 맞아 이거 총재비들 그거라 유니크 총이야 맞아 아 맞아 어 없어졌어 장사 접었어요 아까 죽었어요 아 필요없었는데 나 어차피 내꺼 쓰던거 써 발렌타인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어우 삭수 아이아이 뭐야 덜룩이야 덜룩이 이거 뭐 이거 그것도 해야되는데 이거 뭐야 가죽 인사 한번 하고 지금 오늘의 주인공이 오 아름다운 아름다운 칼라웨이 그리고 이쁜 칼라웨이 이 장사는 이 장사는 그쪽으로 기억해 아까 샌드네이 여기 여기 샌드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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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술을 파나보여 양심장사 하시네 현상금이 980원이지? 어디서 쌓은거지? 쌩드니에서 했나? 근데 쌩드니 아까 5원이였는데? 일단 쌩드니 돌아가기 전에 여기 여기 하고 갈까요? 아네스버그? 아네스버그 가자 그리고 아네스버그 근처에 여기다가 사냥 갖다줄까요? 그러자 아네스버그는 근처인가? 빠른이동으로 갈 수 있나? 이건 뭐야? 발렌타인 처치 여기 뭐 이벤트 장소인가보다 항구 서비스 사냥 앗 앗 앗 앗 앗 어? 하트로 불타요 사랑으로 불타 하아 가자 안데스버그가 엔지버그인가봐 야 이거 완전 처음에 했던 그 서브퀘스트였는데 이거 끝날 때 쯤에 이걸 하네 이거 끝나고 어 그 처음에 했던 서브퀘스트 생드니로 가고 파이어 캠프에서 캠프파이어에서도 빠른 이동이 되는구나 엔딩까지 몰랐네 엄청 불편하겠구만 뭐야 얘 야 인사받어 총포상 뭐 생겼다고 그러지 않았나 여기 숙박도 되네요 다 있어 펌프액션 샷건 으 반자동샷건 있어요 반자동샷건 좋아요 안 Mario 망치 랜타사 그리고 그거 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총 그 총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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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커스터마이즈 그 총기수입 그만하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아 저게 잘 구하는 거 Обergxt 그것도 잘 구 cin하고 cimento 남편이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만 없나? 최근에 뭐 내가 했나요? 왜 애들이 정상이지다? 볼트 액션이면 특정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로 가 여기로 가서 팔아 팔아 여기 처음 와보는 데 갔다? 전에 왔었나? 여기로 가 버그가 여기로 가 돈 줘 오케이 뭐라는 거야? 왜 왜 주먹 안써? 아서야 왜 안쓰어 안쓰네 들다 말어 왜 사라졌어 사라졌어 그리고 이건 꺼내놓습니다 왜냐 사냥할 수도 있으니까 왜 왜 나 왜 왜 떨어졌어 아무것도 안했는데 또 억가 시스템 아 억가 시스템 그만 가죽 안산냈지 가죽 안산냈지 가죽 안산냈지 어? 벌레가.. 검은다람쥐가.. 왜 죽었지? 아이고 어? 다 먹는거 없어졌어 깡톡이 굴러가는거 봐 계속 굴러가 계속 굴러가 깡톡 아 아 아 아 왜요? 왜요? 졸음쉼타였나봐 졸음쉼타였나봐 근데 왜 깨우냐고? 아 난 졸음쉼타인줄 몰랐어 지금 알았어 가는거 보고 사수만 하자 사수만 충분하다 안뇽 총이가 갑자기 바꼈어? 아... 휠로 해가지고 그렇구나 아 나 그걸로 하고 싶은데 캡슐라그로 하고 싶은데 무스는 이게 없나봐요? 성인? 또 온다 아... 가방을 열어 보관할 공간? 보관할 공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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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음 아... 으으으윽 으윽 아... 벽에 도착 쟤! 쟤는 바로 아저씨! 죽여! 떨어져 심장 아, 무스 이거 그럼 조사를 지금 못하죠? 캡슐하기 너무 불편하다 음, 이상이 됐구나 캡슐 자체가 안 먹히는 것 같아, 이 키보드가 아, 마우스 옆 버튼으로? 그래, 이렇게 하자 된다, 마우스 옆 버튼으로 바꿨어 어, 토끼 불틱션으로 쓰면 안 되는데 아, 아, 만름나무 아, 이리로 가야 돼 아, 이리로 가야 돼 몸이 아픕니다 아플 때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음식과 음료수가 제한됩니다 찐을 못 먹나봐 씨가 씨가도 안 돼 아파서 통조림 이건 먹어 그... 술하고 담배 못해요, 이제 치즈조각 이런거 먹어야 돼 못 먹네 아예 다 안 되는구나 횟수가 제한되나봐 아, 또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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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올라가 시간 지나면 먹어줘요 펄하 아 여기다 뭘 목격자 또 억가 억가 이제 상대 안합니다 아 말을 못해 쟤 땜에 아 이제 짜증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살아왔어 아 아 지명수대 또 누구야 신고한 노 아까 덧사냥꾼 신고하지 않았어요? 덧사냥꾼이 아 아 아 아 기다리면서 사냥이나 아 아 흰 흰 꼬리사슴 이성 다 이성 이성 아 됐어 숲에 풀렸어요 다시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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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판매 아 악어 이빨 판매 냄새취선 판매 황소 뿔 판매 깃털 판매 심장 판매 깃털 판매 뿔도 판매 다람쥐도 판매 판매 이것 때문에 자리가 없었나봐 오케 구입 구입 강화된 장비 플로봐도 없는데 다 ... 도마호크 어! 조끼 만드셨다 멋있는데? 조끼 조끼 하나 만들 수 있어 끝 최근에 범죄를 저질러서 못한대요 여기에 많이 올려주니까 이거 합니다 요 퀘스트 착한 엔딩 가는 지름길 착한 엔딩 가는 지름길 착한 엔딩 착한 엔딩 총 들고 있고 다 왔다 착한 엔딩 총을 쩌고 당겨 Mr. Morgan Mr. Morgan Mr. Strauss Mr. How are you? Mr. About... about how I look. Mr. Okay. Mr. Are you, um... are you perhaps available for some work? Mr. Debtors? Mr. Yes. Mr. I guess. Mr. Your commitment to your duties is admirable. Mr. You know, Mr. Morgan, you are... Mr. Well, I'm sorry for you. Mr. No, never mind. I didn't... Mr. Look, Strauss. Mr. You take care. Mr. I ain't dead yet. Mr. No, of course not. That's what I was saying. Mr. I... I... Mr. Strauss, who owes you money? Mr. Well, there's a desert from Fort Wallace. Mr. He's first. Mr. They're looking for him out on the road near three sisters. Mr. The man's name is J. John Weathers. Mr. John Weathers. Mr. Then there's a minor over in Anestberg. Mr. He's called... Mr. He's called Arthur. Mr. Like you. Mr. Arthur, London Derry. Mr. He's called Arthur. Mr. Park, San Suzy, the man's name, Mr. There's a lot of people. Mr. You know the type of people. Mr. I tried. Mr. They lacked your... Mr. Figure. Mr. Figures. Mr. Figure, huh. Mr. Figure, huh? Mr. Take care. Mr. Morgan. Mr. Doctor. Mr. Morgan, that said something, Mr. Someone. Mr. PowerPoint. 이건 뭐지? 낯선사람 이제 되나? 아 되네 이게 언제 기점이지? 집에 갔을 때 기점인가? 마을 가면 되는건가? 인사도 하구요 어? 이게 누구지? 트레일러니 누구지? 아 아 동료구나 아 캠프 일로 갔지 우리? 우리 캠프구나 씻 아직도 모른 그래서 아까 총 들고 있었구나 난 자꾸 총을 들고 있는가 보는데 현지 현지 아 뭔데 이게? 이게 또 그 메리겠네 메리 편지 메리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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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그러면은 여기 로도스 여기 찍고 여기 갔다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는 선상금 980지역 전체네 아 이거 착한 엔딩 봐야 되는데 왜 자꾸 들러붙어가지고 자수할까? 자수할까 짜증나는데 돈이 너무 많아 약간 그거랑 비슷해 슈퍼미니언하고 비슷해 자꾸 돈을 갖다줘 어? 어플이다 어플이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나쁜사람인가? 쟤 오물쏘는데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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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뭐가 풀이하죠? 어플이가 인삼량약 많이 들고다닌데 건강 엄청 신경쓰네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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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이 하지 않네 얘는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여기가 뚫려 버렸어 내가 진짜 센가보다 총이 내꺼 총알이 좀 센거 같애 내꺼 총알이 좀 센거 같애 총이? 뭐지 왜 이게 있지? 아 횃불로 바꾸면서 떨어졌나보다 그치? 이런거 안주셔도 되잖아요 그치 그치 어? 아 죽이면 안돼? 아 뭐 뒤에 오는데? 야 어떡하냐? 그거 못하는데? 데드아이 없는데? 어? 떨고 올 수 있네요? 뭐야? 다 싸워줄 필요가 없었던거야? 전 피지컬이 구려서 데드아이 있을때만 싸웁니다 마약이 안돼요 마약 아니에요 아씨 말 땜에 안보여 아 나와 다와 아 아 아우텐틱 뭐다 패러 포올 트레인 스테이션 아 타운 아 캔 테크 유 트 노 아 캔 캡 아프 나 에이 웅 원 밟 아 캔 아프 앙 강아지 대회 필수 캐 아닌데요 근데 그럼 내가 그리워야 할 것 같다. 뭐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어허거 줘 무게바르게 으깨서 무게바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려주는 거야 사는 법을 아 저 사냥 알려줄게 이리 와봐 아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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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담배 피우지 말고 한방에 먹을걸 이런걸 이거 먹으세요 이거 박하 먹을수 있는거에요 먹으세요 나와봐 먹으세요 이거 따라해 따라해 집어먹어 똥꼼쪽으로 쭉 찢으면 되는데 잘 찾아봐 이렇게 됐끼어 똥꼼쪽으로 쭉 찢어 잘못해 독일 제발 그런지 정말 신나게 나왔던 날 괜찮으세요? 지금 다시 돌아올까요? 당연하죠. 다시 돌아올게요. 잘했어. 그 다음 시간에 남아야 되겠지. 오, 네. 최소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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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잘 지내주세요. 하트 야 이거 가져가 내가 한 번 더 벗길 수 있어 한 번 더 벗겨 벗기고 또 벗기고 가죽이야 어? 없어졌어요? 아니 지가 밟아놓고 그래도 이거 하이엔 한 줄 알았다 그럼 어떡해요? 이벤트 없어져요? 또 뭐 온다 아 짜증나 안 돼 못 들어가네 안 돼 못 들어가네 안 돼 자씨 일로와 아 일로가야지 왜 안때려? 리에이 빨리 이리와 죽 찌자 어? 좋은 늑대가지구 어? 아니야, 스트라우스 엔딩도 많이 주기 때문에 다른 미션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자. 다른 미션을 넘어가자. 어쩔 수 없지 편지 로도스... 아, 여기 있구나 아네스버그 가면 여기로 가니까 그냥 걸어갈게요 아, 아니다. 본진으로 가자 근데 그 아줌마가 불 밟고 지가 도망갔어 미친 아줌마야 뭔데? 흠... 나대지 말아라 아... 근데 우리, 우리 그거가 어디지? 도살제 하천이었나? 어? 아... 비동이야? 흠... 침착맨같은 분 보라고 악한 행닉 만들었는데 왜 안보려고 하시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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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맨을 위해서 악한 행닉 만들었는데 흠... 굳이 안볼 이유가 있을까요?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아, 여기도 맞네 대충 착한 행닉 볼거거든요 인사 한번 하고 인사 한번 하고 쪼금 떨어졌네 착한... 착한 게이지가 어, 덧사냥꾼한테 늑대 또... 팔자 좋은이면은... 2성인가? 3성이 뭐죠? 나쁜 좋은 완벽 완벽 그럼 줄 필요 없잖아 2성은 돈... 돈 말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2성은 아... 벗기고 또 벗... 벗기고 또 벗기고 토끼 레이 이중토끼 벗기는 거는 여러분들 몰랐죠? 내가 발견한 거 아냐? 이중벗기 토끼는? 그리고 그 아줌마가 잡은 토끼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거 퀘스트용으로 그냥 주는게 아니고 뺏어서 내가 쓸 수 있다는거 밝혀냈죠 근데 내가 잡은 토끼라 아씨 마르잖아 마른 죽이면 안돼 익숙하지가 않아 왼쪽 마우스 왼쪽으로 들은게 존 웨더스 이거 돈 받아내는거거든요 여기 있는거 같은데 어딨어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바닥에 있구나 이거 왼쪽으로 그날이 월요일이야 돈으로 줘 힘들잖아 아 이거 착하게 도와주면 나 옳으나 보다 착하게 도와주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아 숨어 뭐해 왜 안 숨어 쓰고나서 내가 옆에 아래 다 뚫려있는데 안닿네 뭐야 이거 왜이래 시바 야 뭐야 여친도 있어 연재해주기 바로 착한 엔딩 서윗 서윗 서윗하게 난 진절같은거 모르는 놈이야 오케이 빨리 허겁죽어 다 타기 전에 아 괜찮아 여기도 있어 아버지가 마틴에게 보내는 편지 얘네도 누군가의 아들이야 또 읽기 마틴에게 제발 화를 참는 법을 배우도록 해라 지난주 점심때 저지는 행동을 정말 실망스러웠다 신부님과 힐콧 부인께 그렇게 버릇없이 굴다니 술이 좀 들어갔다고 해도 신을 섬기는 분과 미망인을 앞에 두고 못하는 말이 없더구나 엄마는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계속 그렇게 막무가내로 굴다가는 언젠가 길거리에서 죽게 될 것이다 제발 철 좀 들어라 흐흫 저주로 내렸어 그니까 아빠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지금 현물로 갖고 있어서 자수해서 그냥 다 갖다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또 있네 세 명 있어? 어? 없는데? 두 개가 겹쳐져서 그런가 보다 아싸 얼마 올랐어 어 많이 올랐어 오케 그 다음 어? 참전용사 바로 옆에 참전용사 오 요것도 있고 나쁜 엔딩 봐주세요 제발 착한 엔딩 볼꺼거든요 천전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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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였구나 의족이 없어 choo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내가 해 줄 수 있지 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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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캬호 오우 아... 여기저기 달려있어요 진정시켜 이거 좋은데 말? 으흠 의족이 붙은채로 빠져버렸어 이 말은 이 게임에서 막 이거밖에 없대 이 무늬를 말하는거야? 이 무늬? 품종이야... 무늬야 품종도 이게 처음이야? 품종 크레멜로 골드? 요거? 어? 이끌기 떴는데 오케이 눈도 특이해 눈도 특이하죠? 점점 욕심이 커진대 저는 말 욕심은 없어요 그냥 신기하게 보는거지 아냐 솔바닥 잠시만 이러고 문 플레이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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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엘 버그가 있어서 복사가 된대 아 저는 복사 이제 안합니다 뷔엘도 이렇게 안장 얹히면 되나보다 그죠 내 안장 꺼내가지고 얹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여자들이잖아요. 때때로, 아마. 네. 어떻게 잃어버렸나요? 아, 싸움. 칼뉴침. 꽤 씁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피곤하고, 저는 강렬입니다. 어른들과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말타고 얘 쫓아가서 뺏어 타고 비버동굴을 묶어놓음 쳐다놨대 진짜 사탕이다 아 또 이렇게 착한 엔딩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죠 참전용사 했고 요건 이따가 올라가서 해도 되고 우체국 이게 있는건 뭐야? 나한테 편지 왔다는거야? 로더스 한번 갈까? 덜루기가 근데 더 귀여운데?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 내가 태워 같이 태웠지 뭐야 아맞아 여기 잔당들이 있는데 하하 이벤트도 풀렸네 괜찮아 괜찮아 아 쟤쟤 내가 무슨 짓이야 아 쟤쟤 내가 무슨 짓이야 퀘스틱 착한 애들 아 아 가만히 있자 하니까 내려와봐 에이씨 퀘스틱 왜 내가 나쁜 엔딩 봐야되는데 얘네가 먼저 쐈는데 왜 내가 나쁜 엔딩 봐야되는데 이 자식들아 뭐야 이거 나 이거 싫은데 아 어쩐지 피스토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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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벤트 못봤잖아 아 쟤 왜 나 불러가지고 그동안 싸운거에 다 날라가 왜 부르는건데 괜히 보러왔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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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아 아 아 monster! monster! if God had lost all his powers of imagination! Can you... can you please take me to the train station? Bo will be waiting. Bo? Why couldn't he come and rescue you? Well, if they saw me and him together, they'd lynch him and send me off to a nunnery. Or maybe they'd lynch us both. I ain't quite sure. If they do so, love hanging folk. Where you heading? Up to Boston. Good. Yeah, I like you up there. Come on. Let's go. All right, let's go. Let's go. Let's go. I'm in your hands. Just get me to Roads Railway Station. Okay. Let's try and get you a train. And Bo's just waiting at the station. In the hope you'll show up. Or I'll show up to help you show up. He goes to there every day he can. Makes up some excuse or other. I said he would see me there one day soon, and today he will. God willing. Well, well. If he's there, that's true love, all right. I've hardly seen him since the rally. They've watched me so carefully. And he's waited, or so his letters say. Our families won't let us out. And then all that business with Aunt Catherine and my cousins. You saw the house. And then Lee Gray and those boys killed. So much bloodshed. You'd think this could be a new beginning, but everyone left alive. They're even more angry. Maybe anger's a complicated thing to let go of. Something good has to come out of this awful, awful feud. That's what I've been hoping. Bo and I have to be better. Our families were here for years and years. Sometimes I feel like we can't just leave death and pain and ruination behind us. Plenty before you have, plenty will again. But, yeah, as far as it goes, get out, don't look back, and make something decent of your lives. He's a good man, isn't he, Bo? There are worse. He's kind, and he's caring, and he's strong. I'm sorry. I didn't mean to laugh. He's a lot of things, but... There he is. It's him. You're the one you ride on the train with us a little? Just to the first stop. To allegorize you and get a gun. He's a killer. He's a killer. I'm not allowed to fight a gun, too. You came! You came! You came! You came! I said you came! 아. 보어. Our love has died now. Sir. How can we ever repair your it? Well, some of them Jews would just fine when an office is gonna join us. I think we'd need the support. Please, could you buy the ticket here Mr. Morgan? We can't chance to see Surges. Sure. 이벤트라서 가능하대요 이벤트를 계속 써있어 계속 써있어 싸우면 잘해? 이 자식아 다음 아 안 돼! 빨리! 빨리! 왜 여기! 어떻게 지금 안녕히 계세요 뭐 약간 옹냥이 닮았는데 뭔가 이 하관이 뭔가 옹냥이 표정이 옹냥이 같아 뭔가 표정이 저야 내 주인님 뭐? 내 두 번째 cousin 뭐지? 뭐지? 그 주인님?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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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곳에 동네 員 남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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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 가. 가라고? 가.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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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룩이는 그냥 쫓아온건데 타라고 했는줄 알고. 아오 덜룩시치. 어. 아. 어. 어. 에라. I'll kill you, you son of a bitch! Shoot him! I'll kill you, you son of a bitch! I'll kill you, you son of a bitch! I'll kill you, you son of a bitch! They're coming from behind! They're coming from behind! Dulluck, you're not a bitch! You're not a bitch! Check the ridge! This feud ends here! Where is he? Where is he? Can I see him? Driver! Driver! We're in the clear! He wants to start this train again! Damn it! You did run! I'll drive me to run the train, Mr. Don't you call me? I'm stopped doing this! He's dead, but no one was dead. He died, he died, and died. He died... Just a lot of equipment, I've died, but we're not... He died... He died... He died... 결룩이 근데 좀 약간 억가 억가당한다 어? 보팔로 아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 데니스로 가는거였는데? 휴진으로 해서 갔어야 됐나? 데니스 어딨냐고? 생드님 기차 돌리면 안돼요? 사람들이 다 들어서 반대로 끼운 다음에 데니스 어딘가? 데니스 어딘가? 데니스 어딘가? 온갖이 온갖이 거절 거절해 받지마 거절해 마일리지로 마일리지로 받아 받으면 명예 더 준대 웃기지마 호의를 거절하는 것 같은 실내인데? 엘 미친 브레이투레이트 은쉬 오케 얼마나 올라왔냐 우와 하늘이 그대로 있지? 왜 그대로 있는 느낌이냐? 온 김에 이거 한번 까고요 13일 전에 도착 관저에서 만나게 되서 영광이었습니다 언제든 원하시는 날 밤에 시장 관저 뒤편으로 오십시오 제 조수인 장 마르크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나 그때 그 파티 갔을 때 내가 무슈 킬고어라고 해가지고 된거 아닌가? 천상금 지불 천상금 지불 뉴 하노버에서 좀 이게 있구나 뉴 하노버에서 좀 좋지 못했네 말이 휘파람 범위 밖에 있어요 휘파람 범위 아서야 안장 뭐야 일단 여기로 갑시다 생드니로 휘파람 범위 휘파람 범위 근처에 마을이 있어야 되는데 휘파람 범위 휘파람 범위 휘파람 범위 이거 타고 가죠 근처 마을, 마을로 가죠 일단 휘파람 범위 휘파람 범위 휘파람 범위 바로 옆에 밸렌타닌인가? 밸렌타닌인가 있었거든요 휘파람 범위 휘파람 범위 휘파람 범위 대중교통 이용해 어 이거 이용 못하나? 아 아씨 스트로베리 여기 가야될 것 같은데 마오건 그죠 스트로베리 마오건으로 갑시다 말이 있어야 또 빠른 이동이 돼서 어차피 현상금 자살 아니요 그 자살 안 할 겁니다 알아본 겁니다 뭐야 아씨 못 바꿔 뭐야 내가 달려간다 어 늑대 늑대면은 저 삼성짜리 늑대다 쭉 찢어 어허허허허허허허하 그 앤네엄이 아카맨 메네스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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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헣 루우우 멀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효과 뭐야ㅋㅋㅋㅋㅋ 완벽해 오케 아 말이 없어가지고 두 갠데? 총? 좋은거야? 일단 하나 들고 이거 언제 사라지지? 근데 말 있어도 두 개 안될걸? 되나? 아 말 있으면 두 갠데 여깄다 근데 여긴 안 실어지잖아 어? 나 가죽 지금 들고 있는게 아니네? 어? 왜 흘렸지? 어? 가죽 없어졌어 아 씨발 필요없어 씨발 안에 응 으흐 유독 linear 마부에 있는 말은 풀어주면 그냥 도망가버리던데 그 마차에 있는 말 진정시키기 나부터 진정을 해야 다른 사람도 진정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말 구입 썰어브로드 비서는 썰어브로드 덜루기 정로 수치는 복제말 돌리가 제일 좋아요 복제말 돌리 타자 정무가인사 어? 어? 가죽도 붙어있어. 아까 구했던 그 가죽. 아싸 아 그거 들고 탔으면 세 개, 두 개 되... 우와! 아 멈춰. 멈출 줄 알아. 훈련이 돼서. 굿모닝? 아 어디야? 여기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지금 아파서 눈두덩이 푹 꺼지니까 더, 더 링컨 느낌이에요. 자 개 무서워. 금융 쪽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 새로운 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새로운 거 빨리 가서 그거 합시다 착한 핸딩 봅시다 저 별로야? 민술가의 길로 갈까? 폴 고객님한테 가야지 더워서 또 풀어야 돼 고객님 와 와 와 소리가 다른데? 돌리는 소리가 달라 이동 소리가 위로? 아 바닥에 따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간 코스트코 양파 같은거지 저 당신의 엉덩이예요? 서로 보지 말라 전시회장 와가지고 서로 보지 말라 신났어 알아서 신났어 신사가 왜 싸움 잘해? 난 갱단인데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역시 배우사람들이 더 잘 싸우네 안뒤져 뒤지면 내가 안돼 재먹어서 그래 어디서 내가 몇몇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는 사람인줄 알았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에이전트인줄 내가 도와주신 것을 통해 이 사람인줄 알았고 나는 그 사람인줄 알았고 그 사람인줄 알았고 여기 온다 이 사람인줄 알았고 그 사진을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사진을 보고 있는지 그 날에 나갈 수 있는가 아우 나는 못들어가 오케이 또 착한 일 했고요 지식이 가져온 자비 일단 요거 빨리 합시다 오랫동안 한거 일로 못오나? 못오네? 아 오네? 대가리로 밀어서? 대단해 대단해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어 이사하면 명예가 올라가요 이사하면 명예가 올라가요 래빈 아 눈이 너무 쾅해요 아 눈이 너무 쾅해요 킬로웨이 등장 나 아냐 나는 어! 총 좋아 보인다 우리의 책을 읽어볼까, 우리의 책을 죽인다. 하하! 자, 이제, 왜이든. 누군가가 죽인다? 너 죽인다. 아, 그녀를 죽인다. 그녀를 죽인다. 나는 아픈 남은 사람이다. 아, 그녀를 죽인다. 그리고 그녀를 죽인다. 그녀를 죽인다. 그녀를 죽인다. 그런데 그녀를 죽인다. 그녀를 죽인다. 그녀를 죽인다. 엔즈버그? 랄브가 아니고 사슴벌레야 사슴벌레 사슴벌레 컷 그럼 여기서 다 하고 엔즈버그로 가면 되겠죠? 어? 아 이거 이어서 해야 되는구나 그럼 엔즈버그로 바로 가야겠다 근데 빠른 이동을 하고 밖에 나가야 되니까 너무 귀찮아 아 아직도 되고 그냥 현상금 내고? 하아 근데 이 지역 아니라가지고 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영마마 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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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마마 차 왜 남대 는 þст 못 가져가네 어? 떨어뜨릴 수 있어, 이거. 어? 아, 떠버렸네. 여기서 하는 건가요? 티켓? 웰컴, 웰컴. 기차도 되고, 마차도 되고? 이때 비행기 없어. 아 어차피 잠을 별로 못자가지고 야 연료가 저만큼이나 많이 들어가 계속 삽으로 퍼서 넣어야 돼 은행 강도도 가능해요 난 은행 강도 안 하죠 착한 엔딩 봐야 되니까 어떻게 갔어 어떻게 갔어 아 들어오지 말라고 아까 있던가 그러면 어? 이 자식아 우편받기 왜 안돼 오늘도 참았다 뭐야 이거 이벤트가 왜 사라졌지? 여기 있구나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또 다른 서브캐스트인 줄 알았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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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서브캐스트네 그거 어디있냐고 아 끝나버렸잖아 아 여긴가? 그니까 그 인카운터 그니까 그거만 뜨고 말았나봐 그니까 그거만 뜨고 말았나봐 그거만 해야 돼 그런 것 같으나 그거만 그거만 having you ain't gonna go look for if your bosses boss who you all hated went missing possibly dead at the hands of a bunch of ballot wanted men would you go looking for him yeah probably cause I'm a fool, well when he dead maybe I'll become Marshall I'll be a hero riding a horse from town to town mister think of 아 아 태워 일로 가 일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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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좀 치밀도가 높아요 Look how he can't touch me You made short work of him You must be slim grant Stick it, Marston, slim grant 고마워 고마워 자, 전장 네, 잘해 아-하-하 필요한 favor, Mr. Grant nothing big I'll explain it on the way might as well relax this is real peculiar I'm state marshal, you know yeah, I know, just sit tight and all will be revealed now you gonna tell me what the hell is going on here I was before you got so short with me yeah, let's go to the bathroom let's go to the bathroom I almost drowned well, then I saved you from drowning too hehehe horseshit saving you this is just a little detour on the way to liberty there you go again, Mr. Grant and I ain't doing yourself no favors what's your name, son? I ain't got no name and I ain't your son sit tight I'll take you to your friend and this will all be oh, not for you, it won't be whatever you say here never been so desperate never been so very unexpected 마셜 그랜트 갖다 줘야 되나 보다 여행 아 아 지지 어 서로 총 총 총싸움 총싸움 자세인데 아 저녁을 전해드렸어요. 나는 이제는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20년 전에 전해지는 것 같다. 우리 젊은 남자들이예요. 우리는 행복한 것 같다. 내가 쫓아. 우선, 내가 쫓아. 조금 늦은 것 같다지? 아멘! 앞에서 이 정도는... 이거 네 그것도 이렇게 닥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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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닥치고 닥치고 이제 천천히 누구를 가해 닥치고 오랫동안 이 지금 넌 상관들 플레이도 여기 그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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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빨라? 바로 눌러? 바로 눌러? 손 썰려고 했는데 손이.. 손이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래서 늦게 꺼내니까 손을 못쓰겠어 손 내릴때 해야되나? 손 내릴때 해야되나? 아 오케이 자 제대로 쏩니다 야 캘로웨이 네 제대로 쏜다 머리통으로 손 안맞춰 어? 두발 쐈어 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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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잘 쓰네 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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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게? 랩! 맨!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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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은 근데 풀 개조한거야 내꺼랑 비슷하면 좋은거란 뜻이지 이 사람도 아 아 그거는 참전용사 참전용사를 하고 가자 아 나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요 한 두배 올랐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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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도 있다 찐 부침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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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도 안자네 아 펼쑥해졌어 다 아 특수 체력 회복제 특수 체력 회복제 폭발 총알을 한꺼번에 하는게 말이 돼? 체력 회복 천연주 치료 아 또 온다 체력 회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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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데드아이가 안 익숙해요. 게임 끝나가는데 안 익숙해. 아니 마우스 오른 버튼으로 하니까 여기서 버튼을 다 누르니까 이렇게 proved established dice 지금 정지 이거 없어졌는데 어떡하지? 기다려야 되나? 쭉 찢어 팜 밤 아침 오 여깄다 또 일로와 또 일로와 정말 바뀌어 랜덤으로 바뀌는건가? 우와 마리아 뭐야 엘크? 일성? 어? 전설 묶고기? 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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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은 내게. 너는 없을 것 같다. 이 녀석들. 너는 한계의 한계는 없을 것 같다. 자, 이리와. 어디서 가봅시다. 우리의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10 녀석 정도는 오피치에 맞게 해. 천복 파이크? 특수 꼬임 띄는 건가? 되는 건가? 하지만, 아마 제가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뭐지? 뭐, 뭐지? 내가 뭐지?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제법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빨리 하라고 부르신 제법 제법 그렇게 하라고 엄청 흥얼쎄네 미끼가 헤미쉬인가? 미끼가 헤미쉬인가? 아 잠깐만 꼬인 미끼 특수호수 꼬인 미끼 입질한거가? 어? 못됐다 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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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왜? 안누.. 안누르고 휘두르는데 왜그래? 어? 그니까 마우스 좌우로만 했는데? 스페이스를 눌러서 온가? 어? 아 이렇게.. 스페이스를 눌렀나보다 아까 스페이스를 눌렀다 이렇게 한번 빼고 또 조용해지면 땡기고 염병 떨면 또 이거 하고 염병 떨면 또 이거 하고 조용해지면 또 땡기고 염병 떨면 안 땡기고 대단했네요 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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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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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발 근데 이거 빠르게 안되지? 아니 알리 눌렀어 아 연타라고? 아 연타라고 아 연타라고 시프트와 L을 누르십시오 물고기가 당겨서 낚시 아씨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서 뭐라고? 당겨서 낚시 질질이 풀리는걸 하려면? 스페이스와 근데 R을 눌렀는데 그니까 좌우로도 하고 R도 누르고 연타도 하고 아 그래요? 되고있는거야? 되고있는거였어?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너랑 이제 자아다. 너랑 이제 자아다. 너랑 이제 나아! 이거 이제 땡겨. 또 흔들어. 위쪽으로 당긴 후? 아 위쪽으로. 근데 이게 아래로 내려가죠. 서서히. 물고기가 땡기면 이게 내려가지. 멈췄을때? 또 흔들어. 또 흔들어. 또 흔들어. 또 흔들어. 바꿔진거 맞어? 또 흔들어. 반대편을 하잖아. 아 왜이렇게 하라는거야? 알은 꾹 누르는거야? 다달라. 머리. 또 흔들어. 또 흔들어. 흔들지 말라고? 아잇. 꾹 누르는게 아니라. 누를 때마다. 속도가 조금씩. 알은 연타하고. 마우스 위아래로. 크게 흔들. 흔드세요? 아 물고기 가는 방향을 향해서. 자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따가. 자 봐봐요. 땡겨. 가는 방향에. 이렇게 땡기고.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 옆으로 땡기고. 땡기고. 그러면은. 옆으로 땡기고. 옆으로. 안가게. 근데 방향을 어떻게 알아? 물고기 방향을. 어디로 가는지를. 아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땡겨. 이게 위로 안돼 왜. 위로 안 돼. 이쪽으로. 와면. 와면. 이렇게. 뭐 이거야. 위가 안돼. 마우스가 위로 안되. 지금 위로 올리는데. 안 울나 봐. 이쪽으로. 마우스. 맥주.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어 된다. 위로 된다. 근데 가까워지는 느낌이 안되는데? 이쪽으로 당겨. 못 가게. 당기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당겨. 당기고, 나는 이쪽으로 당겨. 이쪽으로 당겨. 이쪽으로 당겼다. 이쪽으로 당겼다. 이쪽으로 당겼다. 가까워진거 맞아? 어 가까워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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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오케. 좌우로 막 흔드는게 아니네. 이쪽으로 당겼다. 이쪽으로 당겼다. 위로에서. 어. 오케오케. 가까워졌어. 가까워졌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당기고. 어. 알 누른건데? 이쪽으로 당겨.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안좋혀진다? 오 오 이게 안울라가 위로 올리는게. 마우스 아 아 나 이제 알았다 나 진짜 알았어 왜 안올라가는 줄 알아? 클릭을 안했거든 가까웠다 가까웠어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타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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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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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갔다가 못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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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쭈욱 들어 버려 오케이 어떻게 그렇게 오르나 몽둥이로 몽둥이로 대가리를 그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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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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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음? 가자고? 여기. 여기. 잡을둘. 그의 여행을 내게. 그의 여행을 알게 되면 그의 여행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여행을 못하겠지. 그럼, 그의 여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여행을 받았죠? 그의 여행을 받았죠. 그의 여행을 받았죠. I appreciate the company That's one hell of a fish Ain't he something? So long Hey, you ever wanna go out huntin? You stop by again 사냥도 해? 그거도 안 하네 앤스버그로 갑니다 아 착한 게이지 아직도 남았네 짜잔한 게 몇 개 낚아서 풀어주삼 캠프에서 수급미션 받나요? 예, 받았어요 지금 이거 하러 가요 수급미션 수급미션 근데 개를 죽일 수 밖에 없는데 개가 날 물잖아 그럼 어떻게 해 죽어? 개가 날 무는데? 물면 죽여도 돼? 그럼 물려야돼? 한.. 한입 물려주라 아냐 가만히 있는 개를 문게 아니야 두 마리가 막 그 사냥개가 막 다 문거야 뭐 뭐 뭐 이거 뭐 뭐 뭐 뭐 . 오늘의 주인은 궁금한 건가? 아들 런데데데데, 이미 운영하는가? 런데데데데? 아, 관장님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하늘에 좀 스위치. 없네 아 안으로 들어가야돼? 아 그러네 아래 표시네 아 씨 광부 모자 있는데 그거 놓고 왔어 이와 카페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하하하하 런던 대리 부인으로 가야돼 반혼 어?뭐야 뒤지기가 있었는데? 뭐 쟤 없는데 뭐가 야 어디로 나가요? 음 맞네 빨간... 빨간거 빨간박스 쏘면 나갈 수 있대요 이거요? 아이고 잘못 찍었다 아 사람이 아니고 빡스려 빡스려야되는데 아 여기가 밖이네 사람들 나가는곳이 밖이야 오! 이 아래가 나 못먹이네 아 북ML 이리아 어디서 두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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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스트라우스 그쪽에서 협박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스트라우스 그쪽이 본인 아니? 아니 그러니까 스트라우스 다른 사람이 독촉을 했나봐. 나는 안했는데. 나는 처음 왔잖아. clear, 인베 네, 그렇죠. 이런 고개를 해 pog 아 포식동물 아오 포식동물 시치 뭐야 저 말은 뭐야 임시말 입니다 어 임시말 멋있는데 뒤에 V 내 수염 수염 문인데 멋있다 처음에서 돌아와서 홈차탄 그 말이잖아 오오 이봐 아 내 상태좀 봐 걱정좀 해줘 내 상태 아무도 관심이 없어 사탈 제 시간에 뵙게 해 그리고 내 파티 하사탈 하사탈 이렇게 으니드 하사탈 하사탈 아 그 사람 이를 엉려 아 아 뭐하는거지? 회사의 파트너! 사업 파트너! 가게 한 새로운 파트너! 알아요... 그가 그들은 성형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저.. 저의 동아리야. 동아리야? 저의 동아리야. 동아리야, 동아리야. 자,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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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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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리고 그는 그는 그가. 이거 명예 낮아서 대사 바뀌었대 돈 떨어지고 올라가고 아 언제 되는거야 대체 아 언제 착해져 나아 돈도 주고 스트라우스도 쫓아내고 스트라우스랑 갈등이 생기니까 이게 난리가 났나? 근데 점점 돈 벌어오는 애들이 나가고 돈 안 버는 애들만 남아있는데 이런 스완슨 목사 이런 애들 엉클 스완슨 목사 돈 버는 애들은 악독하든 아니든 일단 돈 돈 버는 애들이 나가고 형 쌀을 왜 맞았지? 뭐지? 엄청 까칠해 안되겠다 더이상 할 기회도 없어요 나쁜놈한텐 나쁜 엔딩이 또 좋은 엔딩일수도 있어 생디니의 링컨 생디니의 링컨 근데 나는 분명히 착해지려고 했다 너희가 억가한거다 개를 풀고 어? 갑울기 걸고 했다 니네가 했다 네네 вони 처근 quan 철 tô at 앗 어? 뭐야? 그동안 생취했는데 거지 도와주니까 뭐야? 거지 처음부터 도와줄걸 뭘 서브캐 안해 이제 뭐야? 예술갈길? 예술갈길은 좀 궁금하긴 한데 어? 미안해요 니 말 이쁘다 이거 안타? 아 안타면 내가 타려고 이거 타면 범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쟤 안타는데? 내가 다 진정시킨건데? 그래도 타면 안돼? 아 아 찰라고 각, 각재는거 봐 이새끼 스킬쓸라고 아 아 스킬쓸라고 이새끼 안해 안해 스킬, 스킬 각, 각재고 있죠? 스킬, 스킬 각, 각재고 있죠? 수염도.. 수염도 치렀어 수염도 말하니 그 저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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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아요 수염도 치렀어 그녀는 그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밀이징이. 그렇다. 그렇다. 나는 이곳에 불가능합니다. 네. 내가 말하자. Why I thought I would find my way in the country Founded by puritan's I'll never know I know those men I shut on a bar Quick behind here 여기 붙어서 가 똥을 왜 싸 하하 we are away come now follow me Tim's sicker but of course I needed to shit hey come on my fresh eggs comment was better than any of the drinks they served in there remind me to avoid that place shit back back the moneylenders we go another way we go through here what's this quickly oh it's nothing I thought I knew him shh please do not do that again get moving come on mister wait you ain't so none of your work there is always a heavy demand for fresh mediocrity but no kinds of videos not so much and no kinds of deviance this is a question par excellence American the hole in the fence we go through there look at this old fossil playing a cowboy what real funny let's beat it anywhere you want what I need oh my goodness this way to the end of the dog sir I was going to buy the red ones to bring out the colors and your cheeks but then I thought the blue hush hey I may know these people but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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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으로 가면 또 바뀌어요? 회색 말고 하얀색으로 가면 또 바뀌어요? 얼굴이? dirty truth, that is something that matters 완전 착한 엔딩 있나? ohhh o w h 제2 시대 서구 개척 시대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닐까요? 제2정도는? 악당들이 많을텐데 어쩔 수 없는 것도 좀 있긴 했어 또 있어 안 보는 척 안 보는 척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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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들고 있어? 아 아 아 떨어졌다 아 기다리느라 심심하니까 골고루 때려야지 깜짝깜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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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명스밭인데 아 시민들을 죽일 셈이야? 이제 못 쫓아보죠 못달라면 잡히는게 낫겠다? 아니죠 자존심이 제발 어? 퀘스트하네 이제 서브 필요없습니다 난 메인만 합니다 이제 퀘스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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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거진가? 쉐이디 방바닥에 침 뱉어 막 결핵침 눈 너무 빨갛아 아 그 뒷뱉은 거기가 시작된 그 뒷뱉은 그 뒷뱉은 그 뒷뱉은 그 뒷뱉은 And John, you know that part. I do. And Hosea. So that too. So, we got Lenny's body out as well. We buried the morgue and buried them together. Follow me. Follow, follow me. So, what do you think? 그렇게 해서 거는 거야? GERIEGY? 빛, 그, 거기서 막 패다가? 구아르마 갔다 와서 고생해서 심해지고? What we're gonna do. I found us a hot air balloon. You ain't serious. Now, the pilot, or whatever you call him, he thinks we're just in it for a lesson. Bit of a tour. He's quite the character. I think you'll like him. You know, I'm impressed. You really stepped things up, ain't you? Hey, we didn't know if you was even coming back. Yeah, we're gonna do it again. The whole thing hit folks real hard. You can see it. Karen's gone falling fully into the bottle. Strauss is a bag of nerve. Swanson. Well, Swanson's actually gone and cleaned up his act. So, I guess it ain't all gone to shit. I'm just happy you boys were able to find us. Javier said he got the letter I left to the post office. That was a good idea. Until the Pinkertons showed up. Oh, by the way, I've been hunting O'Driscoll boys. Killed two of the sons of bitches at a campsite last week. What? Yeah. Seems they've drifted down this way now. She a beauty, ain't she? From here on the ground, yes. Mr. Bullard? Hmm. Mr. Bullard. Ah, Mrs. Adler. It's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This is my friend I told you about, Mr. Morgan. Ah, yes, Arturo Bullard. At your service, sir. At your service. Arthur Morgan. Well, it's a nice, fresh day for flying, sir. A day like today in Icarus would have made it across the sea. Ha, ha, ha. Have you ever flown before, sir? No. It's quite a thing. Quite a thing. Now, put these on and hovin'. Well, ain't she coming? Ah, well, women can't fly, sir. Are you insane? We can't. Oh, no, sir. Does terrible damage to them, to their vapors. I thought everyone knew about that. Why a delicate flower like Mrs. Adler? Ha, ha, heavens above or below. Where'd you find this guy? I told you two would get on. Are you sure about this? Of course, certain, sir. Quite, certain. Misses, let us away. Wish us luck. I've only crashed twice. Now, pull on that rope. And hope for the best. Ah! You boys have fun. I think it's not good. How did you get out of this? Okay. Here goes nothing. Right. Time to catch a few vapors of our own. It's a little overcast, but I'm expecting some good wind. Once we're high enough. We should still have some decent views over the river. Now, one. A little but, but on the subject of Ablution on the subject of On the side, Solid, your utmost to your levee the situation until we land. Okay, Mr. Bored. I have a client who fell to a rotten oyster on the ascent. A decidedly harrowing experience for all involved.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 나왔네요. 여기가 아무리 없을 것 같네요. 조금 더 빠르게 길게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힘이 있습니다. 두 분이 건강한 것 같네요. 그럼, 이 곳에서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이곳에서 깨끗하게 말아야 합니다. 개무서워 구름 뚫었어 아니 유지 않아 왜 이리 더 높아지지? 우리는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너는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너는 이렇게 해야지? 아니 아니요 아, 아들아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Mrs. Adler told me 그 어디서 보니 그 로봇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우리 아들아, 아들아. 이따가, 이따가. 아들아, 아뚤로. 이따가 이게? 아, 여기 까지 넘어가는거구나 아, 여기 까지 넘어가는거구나 홍길동처럼 율또곡으로 가는거야 거기서 사는거지 이제 아사, 아사가 아니 감옥에서 구한 다음에 이거 타고 가는거지 딴 데를 7번방의 선물, 뺏겼네요 그게 좋은 앤니 빠르긴 빨라 또, 너무 낮아지면 안돼 방향은 그냥 맡기는거 같은데요 そんな 일정일짝이 지났는거지 와... 여기에만 있는 동물이 있겠지? 다 왔어 바람 안 눕니다 좀만 타노 저기로 오지 이거 오태하라 그는 그의 방안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잘해, John. 우리, 어, 생각해볼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흠, 그는 그가 응, 그는 그가 아! 내 지옥! 뭐 하는지? 쟤는 우리! 제가 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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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아야 하잖아! 네가 숨은 시간 내가 맞아야 하잖아! 아아! 숨지마라고! 숨지마라고...! 이케의 여행을 마치고 그는 우리의 여행을 다시 돌아가고 내 지옥! 내가 쥐을 막고 나의 목욕 제 불가능 이 직업은 나의 수채 이제 끝났어 취범동 실패 영감 고마워 저는 이것을 즐기고 싶어요 앞에다! 바로 앞에다! 젠장 아 여기는 신입회원이 많나봐 죽여도 죽여도 계속 있어 뭐야 이거 뭘 잘해주길래 저런가? 쉐이디 하늘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죠? 어쩔 줄 몰라잖아 커세어 좀 뽑자 사실 몸통만 맞춰도 돼 쓰러지니까 봐봐 왜냐면 이거 총을 맞았는데 균형을 잡고 말을 탈 수 있다고? 아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영감 안돼! 영감이 떨어지면 상승기류 때문에 올라간다고! 강도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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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봐봐 뚜껑 구멍 손놔 gudr 고기 떡 취향 ằng고 잡아 미쳤네 미쳤네 안죽어? 미쳤네 아 그래서 영감이 떨어진거구나 안그러면 무거워지니까 2인승이라 영감은 맞추고 쉐이드는 못맞추고 영감은 이왕으로 못맞추고 아이고 아이고 영감은 영감은 우리가 삼키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안죽어 애들이 안죽어 아까 총이 굴인가 총이 굴인가 어떻게 잡아 어? 이틀 미니! 이틀 미니! 이틀 미니! we're the biggest players have been in front of me link with some new cams we're all gonna pass you for what you doing come on let's move up and finish these bastards nearly there only a few of them left 아 한눈 드셨다 7대 여기 흉터 생긴건가? 원래 있었나? 아들, 뭐지? 아까 내가 말하는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없던가? 덕질을 원하는거지? 덕질을 원하는거지? 덕질을 원하는거지? 덕질을 원하는거지? 우리 상황은 정말 멋진다 지금, 너는 어떻게 해야 할거지? 이 마스터가 스웅을 원하는거지? 덕질을 원하는거지? 덕질을 원하는거지? 네, 그는 마스터가? 네, 그는 마스터가? 그럼 우리 뵙겠습니다. 아, 국가의 편의점에서? 아니. 하지만 국가의점에서? 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잘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지. 아니, 바닥에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은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내용을 부수는. 네. 쉿. 둘 밖에 없어 제대로 된 할만한..둘..둘..봐봐 시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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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 일기구 시체봐 시체봐 어? 아씨 없네 어 일성됐어 시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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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말이 마침 멀어가지고 뭐야 그냥 가면 돼? 마크가 없는데? 어? IRS 아 일단은 약간 하ấy area 이 녀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캘리포니야 어딨지? 어? 안주웠어? 여우? 아 여우 놓쳤잖아 야 뭐야 왜 안죽어? 야 뭐야 왜 안죽어? 아 안차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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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차 안차 흐흐 내가 쏜거야 자 흐흐흐 그럼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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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자 더 나아가? 물론 제가 그가 잊지 않도록 다른 사람은 또가 한 번 닦자 한숨 자자 아침으로 가자 한숨 자자 뭐야 이거 악어가 죽어 있어요 베끼지 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말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그래서 안됐네?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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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 나 모자 수웠다. 나 모자 수웠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만들어 볼까? 우리 다 좋아하나요? 아 말 있을 때 샷건을 갖고 올걸 최교촌이다 오케 두 명 초격으로 쏠까? 야호 잠깐 씨발 존이 아니었나봐 잠깐 야야 존이 아니라고? 어? 씨발 존.. 쟤네 뭐 써나? 진짜 개 불쌍하다 그냥 공무집행 했을 뿐인데 그 친구는 비번이야 헤헤 쟤네 아니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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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 쟤 이웃 제 삭 죄송해요 액 또 쟤 워 워 달려가서.. 연병떨기 아이고 아이고 그냥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드르륵 갈기지 않았을까요? 다 뚫려 인질 하나면 뭐 그냥 다 뚫려 뭐하러 어렵게 침투함? 인질 하나 잡고 그냥 정문으로 들어가면 되지 아이고 이거 굴부 소장 아들이야 체즈는 옆에 인질 없는데 왜 나댄해 체즈는 옆에 인질 없는데 왜 나댄해 체즈는 옆에 인질 없는데 왜 나댄해 멜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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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듣고 빨리 그 체즈가 없을때 멜리킹, 멜리킹 멜리킹 마지막 날에 다는 혼자 죽여 오케이... 오늘은 날이 열리지 않습니다 굿듬한 산소 하하하하 하하하 오진다고? 아유가 귀요 아야됨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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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갈까? 나 언제가 어색 여기 고맙습니다. 너는 그냥 천천히 슬픈! 못 참고! 이리와! 오케이! 가자! 우리가 움직여! 아 뒤쪽으로! 구압을 좀 해봅시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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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곳! 佐га! 위치해! 근데 은폐은폐도 안하고 저기서 쏴 나처럼 요렇게 서로 개활제에서 빨리 와 얘 왜 안오는거야? 어디서 쏘는거야 쟤네네 아 불러 가 아 우수우가 아 היה fais 아주 roz 거 어 으 으 으 너 넓 이 뭐냐면 뭘 iled 삼 Box 아 그 , 아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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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때. 아들어. 아들어. 조용히 마시고 자기만 하고. 좋은 일을 갖게 해.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어. 방이? 아들어. 이 총이 사기임 아니 이게 이 총이 사기임 하나 쏘고 정전하는데 맞추기만 하면 사망이야 돈은 왜이렇게 잡히고 구해주고 잡히고 구해주고 오 호세야 아직도 못생겼지만 모든 그녀들 Arthur era... 가족 네... 네 뭐... 왜 이렇게 우리 뭐... 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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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한 시간은 잘 됐지 그래서 영국의 응원은 예방을ين게 말해 전력을 너도 안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봤을땐 어 그가 내가 생각하여 사실 눈 마주쳤어 그니까 눈 마주쳐서 이미 그 실망을 해서 구하면 그걸 또 말하니까 그래서 안구한거 아닐까요? 애초에 구하기도 힘들고 식구가 몇명 없어 이제 진짜 어떻게 왔니 아직 안 놓쳤다고 말했다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봤었다 아, 알았지 아, 알았지 그니까 사실? 네 그리고 지현이 죠 우리의 법이 о courses 뭐 그럼, 아르러ja? 그래도 우리의 손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움이 로얄티. 아르큐, 이게 나. 제가 정말로 정말로가 되었고, 존, 존, 너는 내 아이. 너는 내 son. 너는 진짜로. 너는 내가 말하는 거라는 소리야. 너는 말하는 거라고, 너는 말하는 거라고. 너는 말하는 거라고. 너는 말하는 거라고. 너무 좀.. 자주 위기에 빠짐 너 좀 한 세 번 위기에 빠질까 두 번만 위기에 빠지면 안되겠니? 어! 샀습니다! 처음봐요.. 샀음 이렇게 생겼구나 잡음은 삼성? 아뜰 아뜰 코누월 메리베스 진짜 매매 없어요 이제 별 말씀을 아뜰 왜? 플레스는 말을 해 아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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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저래? 이게 개잖아 뭐풀이잖아 아니 갑자기 떨어졌어 콜록콜록 안맞았지? 재식아 진정시켜 아우 병에 까였죠? 얘는 이미 사슴 봤죠? 사라졌네 이리야 이리야 아우 와아 집차같다 늑대 아저씨 아니야 사슴 아저씨 난 머프리인걸 알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어? 가까이 갔잖아 이거 자체가 선한 마음 아니야? 도와줄라고 어떻게든 근데 말이 자꾸 두번 걷어차니까 아 돌리가 나도 어쩔 수가 없었던거지 말이 한번만 했으면 상관없네 두번을 한다? 두번을 한다? 막 이겨 막 이겼어? 나 이거 안먹어 나 이거 안먹어 가자 괜찮아 드래곤볼로 살려면 돼 지명수배자 생사불문 혹현물 하나 볼까? 우편물 하나 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래빈이 있었어요 아 350 이거 이건가보다 책 킬고어씨 문학작품을 읽지 않으시라 생각하지만 보이킬러웨이의 마지막 모험 얘기를 이야기가 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야생의 서부는 길들였지만 이 이야기를 갈망하는 열망은 아직 잠들지 않았죠 언젠가 현명한 이가 제게 말하길 총잡이 노릇이 즐거운 이유는 결과가 어떻든 승리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자유든 영광이든 어느 하나는 얻게 되니까요 아 자유든 영광이든 그래서 총잡이 노릇이 즐거운 거 아닐까요? 킬러웨이에게 자유를 주고 전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당신은 유명한 거짓말에 가려진 진실을 알게 되는 만족감을 얻겠지요 혹은 킬러웨이가 영광을 제가 자유를 얻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겠네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죠 킬러웨이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하느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일로 얻는 수익의 절반은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어 글을 잘 쓰네 소설가라 그런가 돈 너무 많은 거 아냐 나티스 나티스 이거 더 이상 안 하나 봐요? 이 시스템 아 뭐라는 거야 미친 소리라고 했어 자 안좋아보인다라고 했는데 말은 묵소 구시를 더치! 돈 더치 미! 아니, molly clearly talked, but who else? maybe we pushed things too hard maybe time for folks like us is passed we don't need a rat we got sloppier than the town drunk and they know who we are and where we are and what we're doing the way i see it best thing we can do is let the weak go move on get our money start over 저 사슴벌레 컷 어때요? 잡아듣고싶어요 잡아듣고싶네 스태그 비틀건 어때요? 저 사슴벌레 컷 저 사슴벌레 컷 저 사슴벌레 컷 어? 여기 기름! 기름 표현 미쳤다 화염병? 화염병 참기 힘든데? 뭐야 뱀이야? 아 밧줄이구나 깜짝이야 상기야 진 숨어야겠다 저 재호성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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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미스터디. 우리의 친구들 안전하게 됐다 제 직원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 밴더 린드가 저한테 모두 웃기고 저는 최선을 다 사는 것이다 저희는 고마워. 고마워. 우리의 고마워. 그 전에 듣는 거 아니지 근데 밀턴은 정해져 있어요 죽을 수 밖에 없어 밀턴 이것은 이게 웨이저. folk feel.. folk feel? business doesn't give two figs about feelings, sir. not two figs. it's a nonsense that we'll bring a plague on both our houses, sir. perhaps there is a plague on your house already, Mr. Cornwall. what do you want, sir? I'm not quite sure, just... yeah, your impudence will be your undoing, sir. I'm undone, all right. what do you want,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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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robbed me, sir. and you robbed him, funny world. you show a criminal's grasp of sophistry, sir. I did no such thing. you kill, I kill. you rob, I rob. only difference I can see is I choose. whom I kill, and rob, and you destroy everything. everything in your path. I've heard just about enough. I'll tell you what. you give me this ship, ten thousand dollars, and safe passage out of here, I'll let you live. I'll let you live. I'll do no such thing. you sure? good. I prefer it this way. you lost your land! noise, Arthur! noise! noise! aw, shit! pankertons! what the hell have you done, Dutch? come on! Mike is going after those pankertons! fankertons! The scene is coming with me. No of an Module. what the hell have you done. It's gonna wait! ah, oh, no have you... ah, oh, no have you... I'm sorry. I'm sorry, thank you, my that's fine. a little bug. 마지막 도둔 라운드업! 를 쏘는 것 같다! 룰가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OK. I found something interesting. Come on! We gotta move. Arthur, come on! Super. Cornwall's men are all over the place. Follow me and stay close! You know you're gonna die. We had enough heat on us before. Now we're gonna be torched! This is the only way you'll save. Trust me! Trust you! You sure you got the lungs for this, Morgan? Shut the hell up! Here come more. Take them down! You said this wasn't a revenge mission. It wasn't. We got what we can for. Those papers. You done messed with your wrong fellow. Her Riggles must try to regulate. I'm trying to получite. That's not the same carburetlet has. You put Thatch up to this! Me! I just follow orders, Morgan. Let us move, Arthur. You hey? It's not looking for them anymore, Arthur.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Are you? 더 더 위쪽에, 앞으로도 V зах타indruck고요, 아 rot Um! 이곳에 가봅! 이 고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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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최소한 우리가 말하려고 했다. 너의 마음을 잃어버렸어. 이 삶을 잃어버렸어, Arthur. 너무 많이 죽었고, 나쁘게 죽었고, 근데 이 시간에 안 돼, 형님. 가자! 알았어, 희망하러 가자, 친구들. 그들은 우리를 쫓아낸다. 가자! 아 야 말아 니가 알아서 가야지 나 알아서 잘 쏘는데? 아 나 저걸로 타고싶은데? 안장 있는거 이씨 가고싶은데 아 지금 알아서 마음에 안 들죠? 너넘 이 어디가 이씨 från 마이크, 너는 이 디내마크가, 빌, 아들, 아들, 넌, 우리의 필요가 많아. 마이크, 우리의 필요가 필요가 많아. 당연히, 박스. 뭐? 그 plan? 이곳에 나가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여기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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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앗! 이거 미쳤다 이제 더 본격적으로 갈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다이너마이트 하면서 털면서 자꾸 비가 오네. 비 맞으면 안좋은데. 건조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책 읽어 이제. 네네네네네네. 뉴욕이오크 저희는 너무 크고 저희는 저희는 서쪽, 서쪽, 서쪽 저희는 바퀴, 바퀴 그리고 저희는 북쪽으로 뉴욕이오크 그러면 Tahiti, Fiji 아일랜드 아니면 New Guinea 댄스, 그린들 freedom 그런데 먼저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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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더 이상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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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Arthur? 당연히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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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utch 이것은 Eagle Flies 제 아버지 최고 Charles 우리 우리 선생님 닮은 미성료 내가 좋은 부모님 어떻게 안내 잘 죄송합니다 그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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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둠 내 우리 너무 너무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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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포벨벨프가 포트 폴리스에 포함되었습니다 왜? 퀄널 패벨스는 지혜자 그리고 지혜자 이 사람들 모두 죽을지 못할 것까지 이 배가 없을때는 이 배가 없을때는 이 배가 없을때는 이 배가 또한 다른 일이예요 저는 그것을 알게 이 배가 전에 도와주셨고 그리고 돈을 좀 더 많이 그리고 돈을 좀 더 많이 돈을 좀 더 많이 버려 아들 뭐 생각해? Charles? 내가 아버지에게 한 배가 없을때는 자 아들은 옛날부터 좀 호전적이였죠 빡 돌긴 할 듯 좀 어떡해 그치 말도 다 가져가고 흐어억 메인미션 중이라 이게 안된다 제작업에 도착한 학교에 도착했고 많은 여성들도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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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하지만, 우리에게 도착한 의료와 소송을 이것이 오늘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내 말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옷을 입어야 돼. 와와와와와 와와 와와와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했을 때,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끊지 마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Pinkertons의 시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침묵한 세상이 우리를 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무엇을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에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운명화된 사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대요. 운명화되기 싫어요. 운명화되기 싫어요. 둘을 죽여서 둘을 죽여서 둘을 죽여서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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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서 друг게 시장에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상황에 다이너마이트, 레일로드 컨트랙트, 마이콜이 찾았다는 것들은 마이콜이 찾았다 저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 너는 그냥 믿을 수 있잖아 아... 알겠어 우리 함께 붙여야겠다 변명 안 남았어 근데 진짜 아... 총좀 더 갖고자 유명... 유명한 전사인가? 다 있다 아... 총을 못 가져왔어 아... 총을 못 가져왔어 총을 못 가져왔어 뒤졌다 이제 .. ... .... .... ... ... ... ... 이리와! 안쪽으로 가만히 있었나? 안쪽으로 가만히 있었나? 근신 케이 어 아무도 죽이지말라니까 이렇게 죽여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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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을 향해! 기다려! 나 점점, 점점 말라가고 있어 말 풀어주는거네 이제, 엘이, 상관없이 더 이상의 상관없어 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내가 처음 봤어 아름다운 유지 날개의 여전히 내가 4개의 여전히 너는 다른 나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어딨어! 어디에 앉아! 어디에 앉아! 어디에 앉아? 말이... 수영을 굉장히 잘하네 말 있다 저 앞에 이즈 아! 생각하다고 어플 Sam 좋아해 주신 분이 더 많은 사람과 우리의 소리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내 아버지 다시는 못 사과 싸우고 넉, 그는 그는 정말로, 하지만, 당신의 정말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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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정말로 너무 많은 정말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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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게를 아는 것보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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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정말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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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사람을 더욱더 생각했을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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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의미로 생각했을 때 그들은 어이거죠? 나는 네가 모르겠는데 당신은 나는 nunca 여행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에게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 Arthur... Arthur 필요한 게 있어야 됐어 나는 내가 내가 여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너의 여행을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아멘에 그들은 이를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불가능한 것 같고 당연히 우리의 여행을 당부하려고요 그럼 이리와서 그곳에 보러 가야겠다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 맨날 방법이 없대 코널, 콜룸, 뭐 싹 다 그냥 다 잡아서 다 죽인다네요 근데 해내! 너무 잘 싸워서 도와준다 시간이 얼마 없어 착한 척이라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착한 척하면 그건 착한 거야 반원의 환락 군 후송대에서 폭발물을 실은 마차를 훔치십시오 쉐이디가 대화를 원합니다 쉐이디가 대화를 원합니다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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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들이 다 던지는데 우리도 던지죠 아, 여기가 오븐 블랙롱 모gan 끊지 마 너와? 죄송하지만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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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알 수 있는 법 만약에 너와서 왜 그래? 나는 생각해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아무것도 없었고 너와 함께 던지어 어디에 너와 너와 And vice versa. So you better watch your goddamn mouth, boy! Or— Pfff. Make it easy, Cowboy! Your going to do yourself a mischief, where your head Mika shut it! He started it! Dutch says we is to go on with plans to create a diversion, we got to get some explosives to blow up the bridge and keep the army outta here a few days. I think it's a real bad idea. 그는 너무 많이 기억나죠.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한번 더 이상 봐야죠. 그래, 그와 이웃도 다시 돌아다니고, 돈을 보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떠나고 있어요. 그곳에 한 차례가 붙어있어요. 백월이 아이고, 엘. 모두가 잘 아시죠. 혹은 그매들과 같은 경우가 있고. 그가 이웃도를 선택하여, Arthur. 아들, 형님은 그냥 의사처럼, 똑같이 우리의 이웃도가, 하지만 당신은 별로 안 좋은데요. 난 괜찮아요! 그럼 그는 기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2층 건물 올라가라고? 2층? 2층 어떻게 하지? 나도 저건 했대 어 그리고 낮이 됐어 왜? 얜 마이크가 아닌데 조금 깎였네 이거 어떻게 올라가? 그지? 마차에 올라타서 마카 est더라 That we should jump it, as soon as it comes through Van Horn So, you're taking orders from him now? I'm taking orders from Dutch, same as always The Paralympian are becoming unhinged You hear about Dutch killing Cornwall Well, that needed To be done Hey, hold up a second Pinkerton The Patrol, over there 음... 부사진 맞자 나 여기 왔던 것 같은데? okay let's hold up here so the wagon will come from that way it will take the two of us to stop it completely or it will never get done so I was thinking you go play dead and I'll take care of him no I'm the better shot and you you're the better actor 넌 죽었고... 넌 죽었고... 넌 죽었고... 넌 죽었고... 넌 죽었고... 카르카노 라이플? 이런게 생겼네? 넌 죽었고... 아... 자 간다... 할 long Daha 가 앗 여기부 이친옥수 쏜다 뭐야 이거 안써 빌 잘 쏘는데 뭐야 어떻게 살았어 빌 힘들지 좋은 차례입니다. 이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음... 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아니. 그냥 그냥 쉽지 않나요? 아, 짠! 해결하고 있어, Arthur! OK, 내가 도와줘! 빨리! 내가 한 번 더 좋은 쏘고 그 가장 높은 바다에 도착해! 나 지명수별 당하고 있는데? 아 나 착한 핸들 아직 쓰려고!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아아... 정말 착한 엔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임? 아니 이미 수치가 착한 엔딩을 향해 가리키고 있어요 아아... 우린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린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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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고 물론 작년에 있습니다 다이외! 무침iesen 앞서 flats 워 それ! 워쩝한 점? 네 워쩝한 점 워쩝한 질 아무것도 안 해봅니다 숙성 그릇도 그냥 박스 바카스 문화에 가봅시다. 진짜 잘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아들어. 좋은 거, 아들! 뭐지? 듣고. 나는 항상 눈을 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상해지고, 그리고 강력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더 이상한 거, 아들어. OK, Micah. 뭐든지 말아야. 내가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지, Arthur. 하지만, 내가 승리할 것 같다. 저와 같이 같이 살았다. 아, 이 문구는 두 명의 일을 할 것 같다. 너는 꼭 도와주자, Marston. 왜 너는? 그렇게 말했을 때, Dutch과 같이 계획을 할 것 같다. 여기가 큰 그림이 많다, Arthur. 믿어 내게. 이리로 가야되네 레인즈 폴과 대화하겠다고 찰색이 약속했습니다 그냥 이걸로 갈까? 근데 어차피 여기 가려면은 여기서 출발해야 되니까 여기서 출발할 거면은 여기 가자 이어서 가자 빠른 이동 돼요? 와피티 수녀캐는 뭐? 생든이에 있다고? 와피티 없는데 이거 생든이로가? 웨이가 이게 찍혀야 가는 거야? 아닌가? 안 갔으면 없나? 지금 사슴 떠서 수녀캐 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흠흠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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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거 같은데 와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좋네 사람 없으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let's go where why are you so riled up today is a great day arthur today is the day they are going to hang colm o'driscoll that's so rather they hang him or i shoot him oh they are gonna hang him here and not before time that boy's been on the gallows more than most i wouldn't count anything until his necks broke well nor would i which is why just spite us being to your wanted men 우리가 이 일에 지금 시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는 계속 따라서? 아름다운 것.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어둠 것 같으며, 내가 죽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당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런 것도 입어버리네? 아, 이런 것도 입어버리네? 우리의 위험이, 우리의 위험을, 우리의 위험이, 우리의 위험이, 우리의 위험이, 우리의 위험을 전하는 것입니다. Mrs. Adler, 제가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 팔 부르지 마, 수영일에... 그런 짓지 않고 그 뼈의 왜 안 보는거야? 그 뼈가 이 뼈가 너무 편하니까 이 고품을 입었대요 그 뼈가 그 기념을 좀 더 하셨어 그 대비상으로는 기억이 안 나요? 제 남자가 너무 행동했음 너의 남자를 잃어버렸어 저 제 아나벨이를 잃어버렸던 그 아냐는 키란 다 잃어버렸던 게 그 뼈가 모두 잃어버렸어 그 이 땅은 그래서 그의 이곳으로 그의 맥믹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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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잘하시던가 신경도 안써 놓고 오드리스 콜롬이라고 부르면서 잘하는거지? 정확히 알아듣는거지? 정확히 알아듣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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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공공이 사랑하는거지? 알아듣는거지? 안죽어서 우리가 총 쏴야되는거 아니야? 여기가 누구야 여기가 여기 하지 않게 하지 않게 고기 그 고기, 고기 고기 그룹 이리와서 그룹 이리와서 그를 안고싶는거지 그를 안고싶은거지 그를 안고싶은거지 에이, 에이, You know I wasn't going to let it come to that. I guess I don't know what I know no more. And I guess this isn't the time to question. Either my decisions or yours. Here and now, 콜룸 오드리스콜 is going to get his... 콜룸 오드리스콜 뭐 죽는 걸로 끝나면은 이 쉐이디 쪽 캔은 완료되고 그것만 남을 것 같은데? 다이너마이트 쪽? 각 세력 다 조지는 내용이라. 총 못쓸게 죽여야겠다. I guess if I'm going to hang up there on one of these verandas through a building maybe and get them. And do it silently. Well obviously I'm going to do it silently. I want to see this bastard swing. 위로가서 여기서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 흠 흠 올라가시마 내려가시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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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프 흠 흠 흠 흠 아 아오 시치시치 아 여기한테 안좋은 기억이 있어서 바바리 잠깐만 주워야 되는데 안주워지네 아 아 아 아 흐흐흐 어? 표정이 안좋아 여유있었는데 표정이.. 어? 그럼 위로 봐 안녕 흐흐흐흐 흐흐흐흐 죽이면서 이런 말을 해 허헣헣헣 오오오이 꺄어버리 오디네 스쿨? 엉덩이를 갑자기 힙풀팩 카카오 또 쏴? 어디? 카카오 알고보니까 콜룸이 아니었어 존이었어 걔 똑같이 생겼어 우리랑 같이 있는 존은 사실 콜룸이었어 엔딩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콜룸 그... 쉐이디는 복수 끝났으니까 이제 졸업하고 다이나마이트 해가지고 군대랑 싸우는 거 그... 콜룬월 연장... 그... 그거 할 것 같은데 거버먼트 콜룸 음... 핑커튼도 잡아야지 근데 핑커튼은 아까 그... 다이나마이트 하는 거랑 연결돼있죠 핑커튼 코널 오드리스콜 요... 요 세 개가 주요 처리할... 것들 이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었나? 내가 안 가지 않았나? 어? 나 갔는데? 나 가지 않았나? 갔는데 신문에서 나를 봤다고? 근데 뭐 안 나왔다며 내가 방금 그리고 영화관도 보고 그리고 영화관도 보고 그... 그... 이기는 건 자이언츠지 요거 짤만 해가지고 그... 그... 롯데 자이언츠 거기다가 짤로 쓰면 되겠다 항상 이기는 건 자이언츠지 이는 그녀만 소문예인 내가... 폴로하여 그녀도 제거에요 아홉 그녀만 누구를 줄까? 나타난다는 게 나는 약속장소에서 안 나온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요즘에 왜 안 보이냐 그러니까 너는 항상 새 삶을 살겠다고 말하지만 새 삶을 살 수 없어 항상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범법자고 정과자고 아 기분도 꿀꿀한데 현상금보다 내가 재산이 많아서 괜찮은데 연두 나야겠다 입수염을 날릴까? 입수염을 날릴까? 콧수염을 날릴까? 입수염을 날리면 콧수염을 날리자 좀 있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나은 것 같은데 포맛을 쫙 바르고 멋있잖아 그러면 딱 집게벌레 느낌 있잖아 딱 집게벌레 느낌 있잖아 어? 여기 또 열렸어 사냥 안가? 나 이제 사슴이라 내가 왜 가? 미쳤어? 이글플라이스 군대에 대항하기 이글플라이스 군대에 대항하기 존마스턴 이글플라이스 존마스턴 하기 레인지폴 이글플라이스 이거는 추가된거죠 어.. 레인지폴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레인지폴하고 얘기를 먼저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영향 받을 수 있나? 레인지폴부터 하면? 이글플라이스 어 안들려 이러면서 가는데? 에이 형님 대학생님 뭐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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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당연히 누군가 아름다운 어디로 가요? 엔즈버그는 왜 가 여기가 더 가까운데 아 로더스 눌렀어 시바 제일 먼데 아우 맵시치 아 포마드 발랐는데 아 포마드 어 뭐 부정의 역사 우리를 엮어주는 끈 말작물에 비 발렌타인으로 가야겠네 퀘스탄 퀘스탄 하..할라 할까 도착했나봐 도착했나봐 몽쉐라미 내가 해냈다네 얼굴 가득 햇살이 내리쬐고 발가락 사이사이에 모래가 파고들고 침대에는 아름다운 폴리네시아 여자가 있지 이 섬은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라네 아니 그 이상이지 이곳의 빛과 색채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지 자네는 모를 거라네 생든이의 그 무엇과 그 누구와 비교해도 훨씬 더 밝고 생기가 넘친다네 자네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게 베풀기만 했지 이게 얼마나 완벽하고 드문 친구인가 난 문명 그 자체보다 이기적인 놈들을 더 싫어한다네 그렇지만 잘 정리된 이기심을 뺀다면 문명에 뭐가 남겠나? 문명사회가 보기엔 이 천국 같은 섬이 원시적이겠지만 이곳 사람들은 내가 만난 가장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네 어찌나 너그러운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야 어떻게 그러냐고? 이 사람들은 자유롭기 때문이지 살면서 지금처럼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네 여태껏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작품이지 편지를 보내기 전에 작품 몇 개를 팔기 위해 배편으로 뉴욕에 보내다네 자네가 내 옛날 그림을 갖고 있다면 이제 돈이 될지도 모르겠어 아니라면 부족한 내 실력을 비웃도록 하게 영원한 친구 시시 음 그래서 대박 대박이 난 화가 뭐 이렇게 엔딩이 되겠네요 나 그림 근데 어딨어? 뭐 판돈을 못주죠? 뉴욕으로 보내가지고 그림을 작물에 비할게 나 그림에 팔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야 나 이거 팔거 많은데? 엽 EF로 가야겠는데? EF로 가고 오케이 벨트 옷장에서 벨트 한번 확인해봐요 벨트 바뀌어있는데 저장하세요 벨트? 난 이게 좋아 이 벨트가 어 벨트 벨트 무슨일이야 오케이 좋아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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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여기서 자나 보다 왜 여기서 자나 보다 안돼 안돼 위에 깔고 앉았어 이 자식이 끄내게 하네 바로 술 깨져? 야 나 태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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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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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골플도 있어. 아, 얘도 삼성이야? 아, 맞네, 맞네, 삼성이네. 근데 얘 잡으려면 엄청 센 거 써야 되는데? 볼트액션으로 안 되는데? 뭐더라? 라이플로 해야 되는데? 아, 씨. 난 곰인 줄 몰랐어. 좋은 곰, 곰가죽 됐어요. 난사에서 상... 난사에서 상... 아, 뭐... 어,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나 충독됐다고? 아 그러네 뭐 먹으면 되지?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해야겠다. 아니 그 사전작업이 너무 길었어. 좋은 엔딩 사전작업. 아 가죽 필요없어. 이상해라. 들어가면 캐스트 해야 돼서 안 돼. 나 여기까지 하자. 뒤늦은 위선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커피 같은 거 먹고 있네. 담배 피우고 있구나. 소 2성 3성 4성 이게 걔 아니야? 아들? 아들 아빤가? 어? 두 명밖에 안 살리가 없는데? 아 이게 안 돼? 어디선 돼? 어디선 돼? 어디선 돼? 뭐지? 무기가? 아, 여기 된다 아, 여긴 안 돼 여긴 돼 여긴 돼 왜 안 되지? 아예 안 되는데 여긴 안 돼 여기도 안 돼 아, 치사해 총알이 많잖아 치사해 안 쏘고 말아 자, 여기까지 하고 갑니다. 안녕 스토리 저장 63.8% 팬미팅이 아닙니다. 팬사인회입니다. 서브케일을 많이 해서 온가봐 안녕 어, 잠깐만 어, 저장을 안 했는데 나 방금 아, 저장했지? 아, 저장했지? 자,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